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슬리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편안한 신발입니다. 편안하고 가벼운 슬리퍼는 집에서 주로 착용하며 외부의 신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줍니다. 꿈에서 슬리퍼가 등장하는 경우 그 꿈은 여러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슬리퍼는 집에서 착용하는 신발로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안락한 공간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는 상황은 자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 있다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는 상황은 현재의 자신이 안정된 환경에 놓여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직장, 가정, 인간관계 등에서 자신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황에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슬리퍼는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착용하는 신발이기 때문에 꿈에서 슬리퍼를 보는 것은 내적인 평화와 마음의 안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을 잘 돌보고 있으며 내면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꿈에서 슬리퍼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이는 내면적으로 어떤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슬리퍼는 주로 일상에서 편안하게 사용되는 신발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다소 게으름이나 무책임함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가는 꿈은 현재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슬리퍼를 신고 중요한 일에 나서는 장면은 자신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거나 어떤 상황에서 방심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가는 꿈은 대체로 준비되지 않았거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려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거나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거나 자신감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꿈을 꾸기 쉽습니다. 슬리퍼가 낡거나 망가지는 꿈은 종종 자신의 상태나 삶의 상황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냅니다. 낡은 슬리퍼는 과거의 경험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꿈 속에서 슬리퍼가 망가져서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이는 자신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가 편안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슬리퍼를 잃어버리는 꿈은 일상에서의 안정감이나 평온함을 상실하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슬리퍼는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신는 신발이므로 이를 잃어버리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깨지거나 자신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재의 삶에서 불안정한 상황이나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을 가질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지 않고 나가는 꿈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세계에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임하려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이 반영된 꿈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슬리퍼를 구매하는 꿈은 대개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슬리퍼는 우리가 휴식과 안정을 추구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새로운 슬리퍼를 구매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나 새로운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는 직장, 가정, 혹은 개인적인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살해 1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갔다. 30대 초반의 직장인 박씨는 꿈에서 슬리퍼를 신고 회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꿈에서 그는 슬리퍼를 신고 회사에 갔지만 불편함을 느끼며 결국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슬리퍼를 신고 나가다가 불편함을 느낀 박씨는 자신이 최근 업무에서 준비가 부족하거나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며 업무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이후 박씨는 꿈을 통해 자신이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살해 2 슬리퍼가 망가지는 꿈 40대 중반의 주부 김씨는 꿈에서 슬리퍼가 낡아서 불편하게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김씨는 슬리퍼가 너무 낡아서 제대로 걷기 힘들었고 이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김씨는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점점 더 지치고 있었고 이 꿈은 그녀가 자신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꿈을 꾸고 난 후 김씨는 스스로를 돌보고 휴식의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게를 나가려는데 신발이 없어져서 슬리퍼 신은 꿈 경제적 어려움 생활고 등을 상징하는 꿈으로 직장에서의 해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가죽 슬리퍼가 새 것인 꿈 당신의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다. 가죽 슬리퍼를 신고 있거나 사오는 꿈 목돈 마련의 찬스입니다. 매사가 잘 되어 나갈 행운몽입니다. 구두를 슬리퍼로 갈아 신는 꿈 이성에 대한 욕망을 채우고 싶다는 잠재적 욕구가 나타난 암시 꿈 낡고 떨어진 슬리퍼를 본 꿈 다른 사람과 감정적인 충돌이 있게 되거나 머지않아 직장이나 집이 이사하게 될 징조이다. 남의 슬리퍼를 신는 꿈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부서이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애인이나 배우자를 가로챌지도 모르는 꿈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슬리퍼를 신는 꿈 기혼자라면 배우자가 바람이 나며 미혼남녀라면 애인에게 다른 이성이 생기게 되며 학생이라면 이성 친구에게 다른 이성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리퍼를 신는 꿈 이사를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애인을 가로채게 될 것을 의미한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슬리퍼를 본 꿈 자신이 어떤 일을 통하여 많은 경험과 경력을 쌓게 될 징조이다. 새 가죽 슬리퍼를 신는 꿈 자신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낼 것이다. 샌들을 신고 바깥으로 나간 꿈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된다. 슬리퍼 두 짝을 잃어버리는 꿈 이 또한 흉몽일 수 있습니다. 혼담이 깨지거나 파혼을 당하고 기혼자라면 가족 중 누군가가 집을 나갈지도 모릅니다. 재물의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도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슬리퍼 선물 받는 꿈 하는 일에 도움과 이득이 따르게 되는 꿈이다. 외부의 원조를 통해 일을 수월하게 추진하게 되거나 실제로 생활에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게 된다. 슬리퍼 찾는 꿈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될 꿈이다. 슬리퍼 한 짝을 잃어버린 꿈 미혼남녀라면 혼담이 깨지고 학생이라면 친구와 헤어지고 기혼자라면 배우자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와 사이가 멀어지게 될 흉몽입니다. 슬리퍼가 낡아 떨어진 꿈 머지않아 이사할 것이다. 슬리퍼가 더러운 꿈 당신의 언행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할 징조이다. 슬리퍼가 발에 잘 맞는 꿈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또는 진행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어 순조롭게 이루어질 꿈이다. 슬리퍼를 본 꿈 난관, 재난, 이혼 등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반대로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사업화시키게 되거나 미혼의 여자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될 징조이다. 슬리퍼를 산 꿈 오래지 않아 새 집을 지을 것이다. 슬리퍼를 신고 길거리를 걸어다니거나 맨발로 도로에서 걸어다니는 꿈 불안한 이성교제나 정보가 생기게 되며 타인과의 구설이나 말썽에 부딪히는 애군이 따르게 됩니다.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꿈 바람을 피울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슬리퍼를 신고 직장에 가는 꿈 언행을 조심하고 마음을 바로 잡아야만 하는 꿈입니다.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마음 자세가 흐트러질 징조를 나타내는데요. 이성과의 불륜이나 대인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슬리퍼를 잃어버린 꿈 적의 꿰매 빠져 손실을 입게 된다. 슬리퍼를 찾아 헤매는 꿈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생활이 불안정하게 된다. 또는 연인과의 불화로 인해 마음이 어지럽다. 신발이 없어서 맨발이나 슬리퍼로 외출하는 꿈 대인관계에 대해 돌아보는 게 좋겠다. 보이지 않는 자신에 대한 불평불만은 없는지 주변 상황을 잘 되돌아보라. 자신을 둘러싼 구설수로 인해 난처해질 수 있음을 암시해주는 꿈이다. 경제적인 상황도 잘 살펴서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신발이 없어져서 집주인의 슬리퍼를 신고 돌아온 꿈 동료의 업무상 지위나 신임을 평소 부러워해서 욕심을 부렸다는 증거이다. 두 사람이 경쟁관계였다면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그 동료 직원은 꿈을 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갖고 배려해주고 있다. 꿈 속의 집주인인 그 동료에게 솔직한 심정을 말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닌 꿈 이성 문제로 크게 다툴 징조이다. 은으로 만들 슬리퍼를 신은 꿈 당신은 명성을 날리고 고위직으로 승진한다. 익숙한 헌 슬리퍼를 신고 있거나 헝겊 슬리퍼를 신고 있는 꿈 오래 신어서 편하되 다소 헌 슬리퍼가 여자용이었다면 감정적인 면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남자용이었다면 대인관계가 돈독해질 징조이다. 헝겊으로 만들어진 실내용 슬리퍼였다면 업무, 가정생활, 대인관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암시이다. 자신의 슬리퍼를 잃어버린 꿈 경쟁 상대나 정적의 유혹이나 속임수에 걸려들어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될 징조이다. 자신이 금으로 만든 슬리퍼를 신은 꿈 자신이 질병에 걸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자신이 슬리퍼를 산 꿈 머지않아 새로운 집을 장만하게 되거나 새 집을 건축하게 될 징조이다. 자신이 은으로 만든 슬리퍼를 신은 꿈 직장에서 고속으로 승진하고 출세하여 명성을 얻게 될 징조이다. 천으로 만든 슬리퍼에 관한 꿈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죽으로 만든 슬리퍼를 보면 만사가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나타낸다. 현관에 벗어둔 슬리퍼가 이리저리 뒤엉켜 있어 정돈이 안 된 꿈 역시 지위가 상승될 좋은 꿈입니다. 현관에 슬리퍼가 나란히 짝지어 놓여 있는 꿈 집안이 화목해지고 무사태평한 꿈이다. 부부 또는 연인과의 애정이 돈독해지는 꿈이다. 현관에 슬리퍼가 이리저리 뒤엉켜 있는 꿈 직장에서 지위가 상승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